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44절 방금 올려드렸던 귀한 찬양의 모든 가사와 의미는 아기 예수의 나심과 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기다림의 고백이었다면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결정적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44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여기 6시라는 말은 유대시간이니까 플러스 6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정오란 하루 중 가장 태양이 밝을 시간입니다 천지가 가장 밝을 시간에 온 땅에 뭐가 임하죠? 어둠이 임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 동안 계속되죠?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이 어둠은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어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천지의 애도입니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임박한 온 천지 만물의 애도가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어둠은 어린 양의 죽음이 출애굽기 직전에 있었던 밤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헌 애굽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거기에서 애곡의 소리가 일어납니다 장자의 죽음의 슬픈 통곡이 애굽 전역을 뒤덮죠 사실상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림이지만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예표되었던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순간과 매우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은 곧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어둠이 지금 임해 있어요 이 어둠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째는 천지의 애도와 동시에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 곧 그런 심판이 임할 텐데 45절을 좀 볼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죠 휘장은 안팎으로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찢어진 휘장은 적어도 안의 휘장을 설명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손바닥으로 한 뼘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단한 실로 엮어서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찢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것이 신적 수동태를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뭘로 이해하는가 하면 출애굽기의 완성이다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실상 뭐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사실 찢어지죠 그리고 그 찢어진 새로운 산길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지나서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을 향하게 되죠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사건으로 예표되었던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수천년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지키심과 성취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정확합니다 출애굽기의 완성이다 출애굽기 때는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몰랐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고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성실하신과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절을 보시냐면 4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이 혹시 준비됐나요? 3장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중에 가장 앞권의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호칭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드님이 십자가재단에 우리 죄를 태속기 위해 제물이 되셔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버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까지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적 차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시편 31편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편 31편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위세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위선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부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하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여호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속량하신 아이다 그래서 앞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70인 역을 쓰게 된 배경에는 점점점 히브리어를 잊어가는 2세대를 위해서 성경 구약까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70인 역 헬라어를 보면 방금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1편 내가 나의 뭐를? 영을 주의 손에 뭐 하나이다? 부탁 하나이다 여기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 시제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이 10편 31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정확하게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손에 부탁 하나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해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10편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에 무슨 시제로 써 있어요? 미래 시제로 써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었어요 오실메시아에 대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함으로 아드님이 이 땅에 실제 오셔서 지금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면서 그 10편 31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현재 시제로만 시제만 바꾸어서 아버지의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어쨌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한 호흡까지도 철저하게 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언약의 성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연합 찬양대가 방금 한 30분에 걸쳐 어린 양의 죽음과 또 오실 예수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로 찬양을 했어요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영두에 둬야 될 것은 그렇게 구약의 예언처럼 실제 오셨던 예수 그리소께서 약속하시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저의 역사의 끝에 말음하는 날 우리를 영원한 처서로 인도하시려고 데리러 오실 것을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는 날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탄은 성탄 추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철저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후속을 이루신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 하면 다 같이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네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백부장은 보게 되죠 그런데 누가 보금 1장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보금 1장 다 같이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얘기합니다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장 25절인가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공통점이 뭐죠? 전부 의인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명사로 쓰여지면 신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명사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명사로서의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 의인이 명사로 쓰여져 있지 않고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로서 의인을 설명했다면 그때는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 될까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형용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성탄을 또 한 해 끝에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어와야 돼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도로서 이런 정의를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냐? 했을 때 결론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리는 자 막연히 이것은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가치와 중심이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잉태가 돼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 아기는 열 달 정도는 엄마 뱃속에 품고 거기서 생명이 자라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열 달 전으로 해서 아기가 세상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엄마는 그 아기를 잉태함을 인지한 순간 그 엄마와 그 엄마의 잉태됨을 알고 있는 가족의 모든 관심과 삶의 패턴은 누구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뱃속에 태어날 아기의 기준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집안의 디자인서부터 가구까지 모든 준비물 세세한 품목까지 다 누구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그 태어날 아기 중심으로 다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열 달이 차면 때가 차서 이제 뱃속에서 고통을 통해 태어난 아기 얼굴과 그 고통을 참아내고 기다리며 아기 보기를 원했던 엄마의 얼굴이 신비하고 경이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성탄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란 누구냐? 바로 기다리는 자예요 의인이란 누구냐? 온 삶의 힘을 다 모아서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은